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6월 1일 현재 시각은 5시 2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5입니다. 오늘 차이씨랑 매물들이 좀 나왔네요. 오늘 수급을 좀 보니까 외국이나 기관이랑 어제오늘 좀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머리 머리 머리가 어딘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완전히 이 구간이 머립니다. 모릅니다. 저는 내일까지는 좀 보지 않을까. 매일 얘네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또 매수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이 기업이 적자가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게 적자를 반영하고 추정치가 완전히 없는 상황에서 일단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재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인프라가 이때까지는 1분기까지는 인프라가 반영이 됐는데 한 2천억 원 수준으로 반영을 한다고 하면 이번 연도 대략적으로 보수적으로 한 영업이익이 한 9천억 원 정도 1조까지는 안 날 것 같고 9천억 원 정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단기순이익이 또 중요하죠. 단기순이익이 한 2,400억 원 나왔으니까 천억 원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5천억 원 정도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돼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EPS를 한 1,100원? 1,100원 수준으로 한번 잡아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인 겁니다. 한 17배. 17배 안팎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완전히 추정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완전. 17배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고평가인 건 아닌데 저평가인 것도 아니죠. 제 주가 가치에 이제 좀 온 부분들이 되겠죠. 2만 원 부분들이 여기서 좀 이제 결론을 약간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점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모르죠.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원전 쪽으로도 그렇고 아직까지 강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고점이 어디냐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인이 된지 안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까지 적어도 이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지켜보시는 관점도 괜찮고 좀 빨리 타이트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3일선 3일선도 선정하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돌파를 하다가 조정 나오고 아래꼬리 말아 올려줬어요. 말아 올렸는데 두 가지 부분 다 케이스가 다 있네요. 조정을 받고 올라가다가 추세가 주춤하거나 아니면은 돌파를 했는데 다음날 바로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 5일선을 이탈을 했죠. 5일선 약간 이때가 되면 단기적인 매도 포인트 대신 이제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어딘지는 추후에 조정을 받고 한 16,000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17,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를 해둔다라고 한다면 단기냐 약간 중기냐 그런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라고 한다면 일단 5일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버텨보고 절반 정도 매도를 한 다음에 아니 내일 좀 빠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주춤하거나 주춤하거나 주춤을 받고 다시 반등 나왔죠. 아니면은 여기서 이탈하는 모습들 강하게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 나오는 포인트들을 좀 지켜보면서 절반 매도를 한 거 추가 매수를 하고 약간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잡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이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조정을 받을 거라고 확정을 지을 자리는 아닙니다. 대신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겁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댓글을 보니까 지금 매수를 하기엔 늦진 않았을까요? 적정한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 적정 시점은 아니에요. 매수를 한다. 머리에서 잡겠다라는 얘기죠. 여기가 멀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뭐 손실 감안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전에 좀 기관들이 많이 충분히 좀 있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 매수를 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제도는 이 구간에서 제도는 못 해옵니다. 대신 이제 조정을 받는다 라고 하면 조정을 받고 반등 나올 시점에서 보다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걸 확인하고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구간들을 좀 보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항상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여기서 또 멀리 보냐 이걸 리스크를 내가 감안을 하겠다. 가져가겠다. 아니면은 난 이 리스크를 감당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추세가 살짝 조정을 받으면은 머리라고 판단하고 오른쪽 어깨 어디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도 여기가 멀입니다. 모릅니다. 멀인지 아닌지 몰라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멀이라고 조정을 받는 척하면서 다시 또 올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 척하면서 올릴 수도 있어요. 털 단순 털기일 수도 있죠. 이거를 아는 사람은 없죠. 없죠. 제가 2만 5천원 3만원까지 갈 겁니다. 가지고 있으세요.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렇죠. 가장 현실적인 대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답. 내일 움직임들은 몰라요. 여러분 5분 뒤에 미뤄도 모릅니다.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고 제 경험이고 경험 자 이제 이 부분에서는 고수들의 영역인 것 같죠. 모두가 원하는 수익률이 이 정도까지는 났는데 이제 또 여기서 어떤 형국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내일도 그러고 내일모레도 그러고 치켜봐야죠. 빠지는지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보면서 하루하루 보면서 판단을 해나가자 라는 것들입니다. 움직임들을 보면서요. 대신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드리자고 한다면 종가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종가쯤 종가쯤을 보면서 판단을 완전히 결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중에 움직이는 거는 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다 그러면 출렁거리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가쯤 오후장쯤 보면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탈을 계속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비중을 좀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한마디로 보면서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신 판단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지 브리핑을 드리는 것들이지 종목을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의견들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종목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런 것들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AP투쟁한구소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무료수천 종목 보시면 9시가 되면 김윤수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단기종목 당일매수 당일매도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으니깐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단기종목 원하시는 분들 받아가시고요. 오늘의 출식 이슈 보시면 관련주들 이슈 한 예산 종목들 관련 업종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VIP 매매결산 우리 알파팀 VIP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수익은 아니겠지만 종목들 지금 손실없이 매매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홈페이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또 내일 종목 움직임들 보면서 이 종목 움직임 보면서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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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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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